안녕하세요. 책 소개 스페치 이명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인 김하나 작가님의 말하기를 말하기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은 본인을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올해 카피라이터로 활동하셨고 또 유명한 강연자이기도 하세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을 소개해 드린 건 의외로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들어봐 주세요. 흔히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상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처럼 건강 지상주의로 들리는 말들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노력하고 성취도 이룬다. 따라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라는 말은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송두리째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표현이다. 머릿속에서 뭔가 파사삭 깨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이야기였고 나의 언어 사용에 중요한 업데이트였다. 나는 내 말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꽤나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하다. 말은 생물이어서 말과 말을 둘러싼 맥락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고 나는 힘닿는 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고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도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팩트를 얘기해줘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최대한 제 나름 조심스럽게 팩트를 정말 팩트 그대로 얘기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도 상처가 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속이 많이 상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나가지는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두고두고 맺힐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보게 됐어요. 이분이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팟캐스트를 하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칭찬이 무해하게 재밌다 라는 말이래요. 무해하게 재밌다 이 말이 가장 좋다는 김하나 작가님이 저는 음 김하나 작가님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투박하고 따뜻한데 또 다른 면으로는 섬세한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이 조합된 근데 그대로 느낌이 굉장히 좋은 오늘의 이야기 제목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말들인데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말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말들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앞으로도 나아갈 길은 멀지만 그날 팟캐스트를 들을 때처럼 내 말을 점검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어휘 사전을 수정할 것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 나의 말이 더 나은 세상을 반영하는 말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의 어휘 사전을 수정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제목처럼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말 정말 있을까요? 그래도 그 불가능에 대한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years 한글자막 by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